이렇게 교육 격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4월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는 초등학교가 31개교, 중학교가 10개교 등 모두 41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 위기인 학교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임준희 후보의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의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지금 41곳에 달하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학교를 특색 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학교의 교장을 공모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이 학교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게 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지역이 소멸되듯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을 때 공교육 단위에서 교육감이 내가 모두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이 시행했었던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쉬움이 있었던 게 이 자유학구제가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 또 갈 때는 그 지역에서 사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후보다 반대하는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교육계의 이해관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를 자꾸 통합하다 보니까 교장 교감 자리들이 같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하는 것은 최대한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대신 이런 학교들은 잘 운영을 하게 되면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죠.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시 학생들이 농사노촌 지역에 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제 폐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학년 고학년 시기별로 이런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와 함께하는 정책이 동시에 가줘야지만. 일정 시기에 학생들이 몰렸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학교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숙자 후보가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과 함께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골 학교의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 이 한편으로 보면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이렇게 학생들을 일정 기간 시골의 학교에서 시골의 정서도 보고 또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함께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면 농촌도 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인성 함량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면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1년, 2년을 보낸 지역은 이 학생들에게 제2의 고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성년이 되어서도 그래 내가 그때 기억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산나물 뜯었지? 그렇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경북도지사도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